이런걸 이서영님 전 지금 회사에서 비밀사내 커플인데 남친이 계속 숨기려고 해요 회사에 사내 커플 금지 조항도 없는데 말이죠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알면 일하는데 불편해한다며 당분간 비밀로 하자는데 문제는 다른 여직원들이 솔로인 줄 알고 자꾸 들이대거나 소개팅 해준다면서 씩 웃으면서 좋죠 이러네요 으 얄미워 야 이거는 약간 단점이다 비밀사내 커플의 단점 나 한 번 더 있었다 저 하나 더 있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M본부에서 그렇지오라는 코너를 할 때 그 작가 담당 작가 누나가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봤는데 있대요 근데 자꾸 안 보여주는 거야 회의가 새벽에 끝나니까 그때 남자친구가 데리러 오는데 세상에 그때 그 남자친구가 몇 년이 지난 후에 밝혀졌는데 세상에 그 정태호 형 있죠 K본부 공채 정태호 그 형이어서 와 내가 진짜 배신감이 배신감이 나랑 어 1년 넘게 그렇게 코너를 했는데 아휴 참 됐습니다 여러분 말을 말아야죠 그런 배신감도 진짜 또 있더라고요 난 가족인 줄 알았는데 정상우님 아휴 참 감사합니다.